비교해 주시기 비교해 주시기 비교해 주시기 하나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아저씨 이거 하나잖아 하나 하나야 이거 누구야? 오래와? 하나 하나 오래와? 하나 우와 하나야 이거 뭐야? 한번 해봐 응 아기가 하는거야 아기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응 이거 뭘까? 이거 뭘까? 이거 뭘까? 이거 뭘까?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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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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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붙리 맞붙리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짠! 아파 짠! 이것은? 맞붙리 이것은? 와 이리쥬 손님 이것은? 이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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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 何? これは何? これは何? 花ちゃん これどうぞ ありがとう おー これどうぞ これも一緒に これも一緒に これも一緒に入れて これ入れるの? お父さん入れるの? うん 入れる? どうぞ ありがとう 花ちゃんありがとう うん お父さんが 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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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준이 하연이 이게 뭐야? 이거? 이거는 칫솔 스푼 이게 뭐야? 이거 뚜껑 이건 뚜껑 이건 뚜껑 이건 뚜껑 이거 뭐야? 이건? 이게 뭔지? 나도 모르겠어 이건? 이건 뚜껑 이건 뭐? 이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발음 정확하네 우리 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스푼입니다 도저 도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 꼬루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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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점점 한국말을 배우는구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대단하다 시원한 또로 하이 도 도 도 도 도 아리 가토 아리 가토 아리 가토 아리 가토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하나 매일매일 달라 하나야 이게 뭐야? 이거 수저 고래 고래와 칫솔 뚜껑 고래와 뚜껑 도저 도저 아리 가토 도 도 도 도 도 도 도